띠 저희 선수들이 안전한 경기 관람을 위해 몇가지 안내사항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CG야 아니 너가 이렇게 해야지 지금 얼굴? 너 얼굴 안괜찮아 안괜찮아요? 어 항상 안괜찮아 어쩔수 없네 빨리 찍어 해요? 네 열심히 응원해주세요 동공이 왜이렇게 힘들어 다시와 아아 동공까지 무슨 신경을 써요 아 그냥 딱 이거만 보고 어 날 읽어봐요 카메라를 보고 저기 써있잖아요 힘차게 그러시더라도 열심히 응원해주세요 국어책이 읽어 다시와 아아 다시와 화이팅 힘차게 가래잖아 써있잖아 힘차잖아요 별로 안힘 아 진짜 화이팅이다 또 열심히 응원해주세요 한 번 더 아 왜요 또 뭐 아니 한 번 더 개막전이라는 큰 경기를 앞두고 더 이상 감염자가 없도록 하기위해 FC 안양에서도 데뷔를 하고 있습니다 개막전이라는 큰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더 이상 감염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위해 FC 안양에서도 잘 데뷔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아 아 아 아 아